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인무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무왕 세메벨과 벨라곶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싸우에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포리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곶 소알왕이 나와서 시띔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인무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헬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띔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네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전쟁은 이 주구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하면서도 한번도 전쟁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섭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만 들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있죠.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또 원하진 않지만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전쟁 어디서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 속입니다. 수없이 내 안에서 여러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마음에 있는 전쟁, 가정에서 벌어지는 전쟁, 민족이나 국가 간의 전쟁 모두 패턴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 전쟁의 끄트머리에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는 거죠. 야고버서 1장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을 이용하고 그래서 서로 패를 짓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이 많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아멘 여기 나오는 4명의 왕들은 한 그룹입니다. 전쟁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죠. 반드시 동맹군이나 연합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2절에 나오는 왕들이죠.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아멘 커다란 두개의 팀과 싸웁니다. 이들이 싸우는 전쟁터는 시띔골짜기, 지금 이스라엘의 염해, 곧 사해라고 부르는 곳이죠. 전쟁의 뿌리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깊은 곳에는 인간의 탐욕, 즉 남을 이기고 빼앗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착취하고 싸우는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 인류사에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 전쟁의 형태가 있는데 바로 동맹, 연합 형태로 싸운다는 겁니다. 시첸말로 패거리, 패싸움이란 얘기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런 패거리 집단이 악을 조장하고 서로 팀을 짜서 연합을 맺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문화나 정치나 경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전쟁의 형태는 일대일 싸움이 아니고 지반 싸움이 됩니다. 지반과 지반, 가문과 가문 사이의 싸움이 됩니다. 지역끼리 싸우기도 하죠.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사람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정강끼리 싸우고 또 이게 좀 더 커지면 지역끼리 싸우게 되죠. 또 나라끼리 싸우게 됩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의 한 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은 형태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겁니다. 바로 4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왕 그룹들은 항상 이 그돌라오멜의 그룹에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겨왔던 것이죠. 12년 동안 말입니다.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섬긴 거죠. 이를 갈면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 말을 잘 듣는다고 정말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지도 모르죠. 소돔 왕들은 1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힘과 세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13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고개를 들고 복수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배반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배반이라고 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의를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지만 배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2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복수하려고 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정복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배반을 당했다는 뜻은 내가 배반을 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배반을 할까요? 그만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전쟁입니다. 배반한 자와 배반을 당한 자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배신을 당한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내가 12년 동안 잘해줬더니 이제 감히 너희들이 나를 하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스스족속을 사회기레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아멘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은 파죽지세의 힘으로 르바족속, 수수족속, 엠족속, 호리족속, 아말렉족속과 아모리족속들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왕과 고무라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섯 동맹왕들을 치려고 합니다. 8절을 보세요. 소돔왕과 고무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곶 소활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아멘 대접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돔왕 연합에서는 12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메의 입장에서는 배반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논리에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고 부인 말을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고 가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 나름대로 자식 때문에 가슴마리하는 속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 투쟁, 상처 깊은 곳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전쟁은 내가 살면 너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구조를 보세요. 엘라모왕 그돌라오멜과 고인모왕 디달과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순이라. 아멘 드디어 접전에서 교전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거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비참한 결과죠. 10절을 보세요. 시띔골짜기에는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돌모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돌모왕 동맹군은 대패했습니다. 소돌모왕 동맹군의 군사들은 시띔골짜기 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패잔병이 되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도망가는 사람들 신세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땅과 집과 자유까지 다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돌모와 고모라는 이제 이런 패잔병이나 포로나 피난민의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원래 소돌모와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매력있는 도시였습니다. 13장에서는 이 소돌모와 고모라를 가리켜 물댄 동산 같고 요아이 동산 같고 애국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롯이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겁없이 뛰어든 땅이 바로 그 소돌모와 고모라였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돌모와 고모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돌모 사람은 요아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름답고 화려하고 살만한 도시인 소돌모와 고모라가 끝으로는 멋있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침멸해버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함만 보지 그들의 도덕성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있는 외모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 왕이 소돌모와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돌모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소돌모와 고모라의 패배는 그 안에 살고 있던 롯의 패배와 파멸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난 롯이 소돌모와 함께 집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략질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지고 동행했지만 늘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참 속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믿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해서 떠나보낸거죠. 그런데 그렇게 떠난 롯이 계속해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린 가끔 이런 경험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암에 걸려 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속 시원하다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질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떠났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로시 소돔 땅을 선택했다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고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행동하는 것입니다. 철년 그 사람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반간할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진정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조카로스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고 고민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세계 왼편 호바까지 쫓아간. 아멘 아브라함은 로시 소돔 땅으로 간 후에 군대를 키웠습니다. 318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 가신들을 데리고 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판만 튕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판 알만 튕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는지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도전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뭐든지 행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려고 하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마음속에 꿍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보복하려고 합니다. 저놈 혼 좀 내줘야겠다. 버릇 고쳐줘야겠다. 그러나 혼내주고 버릇 고쳐주려고 하다가 결국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남편 습관이나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인 혼내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 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내는 것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누군가를 혼주를 내주거나 버릇을 고치려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태도를 없앴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줬다고 해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고 보상을 해줄까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롯은 결국 롯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롯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기부앤테이크라는 기대감 그건 오히려 상처만 받게 하는 것이고 세상 질서일 뿐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한가지 더 배울 사실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군사적 힘이 얼마나 큰지 318명밖에 안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지 계산도 아는 채 그냥 행동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동과 고모라 왕도 대패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모든 족속들의 군대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고작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 뿐인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계산했겠죠. 계산기 막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리고 자기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죠. 계산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 계산을 해서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손도 못 대고 끝장나는 겁니다. 과연 상식과 이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성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의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상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문이 사정이 좋냐 안 좋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믿음의 사람이 선택할 길인가 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 내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죠.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가다가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위험에 빠지면 손을 펴서 도와주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이라도 318명의 군사라도 끌고 가서 조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믿음의 움직임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롯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면 아브라함도 롯과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318명만 데리고 달려간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남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318명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밤에 습격을 해서 거돌라우멜의 동맹군들을 순식간에 쳐서 파하고 다메색 왼편 호바까지 몰아냅니다. 16절을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안되는 일이 되었고 없던 일이 생깁니다.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로 그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상식과 이성은 이런 일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돕지 못합니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어떤 근거나 계기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치유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있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상식과 경험과 계산과 이론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고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